일단은 사실 이번 안무, 올해도 굉장히 다래도 좋지만 안무가 굉장히 인상적인 안무들이 많습니다. 안무가 또 굉장하시다고 들었어요. 네, 토니 테스타라고요. 네! 마이크 잭슨 안무도 하셨었고 그 다음에 저스틴 비거 그 다음에 저스틴 비거 신분을 많이 하셨는데 나이가 좀 많으시겠네요. 나이가 창래가 된 것 같아요. 일단은 아예? 아니 어린아이의 성공을 내부치고 처음에 얼굴도 정말 너무 잘생겼어요. 배우들이랑 해서 오빠도 잘생겼지? 그치? 네! 네! 근데 프로의식이 어느 정도 있냐면 네? 조금 틀릴 수 있는 거를 다 잡아내고 표정까지도 그러고 지금도 저희가 인기가요에서 좀 틀리잖아요? 그럼 영어로 매일이 와요. 너 이거 이렇게 안 했어? 아니 공동통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? 네. 아니 그러면 물론 완벽에 가깝게 하기 위해 노력은 하겠지만 그렇게 하나 하나 찍어주면 좀 피곤하지 않아요? 너무 힘들다. 이런 느낌들? 편하지는 않죠.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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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너무나 와닿네요. 정말요? 예. 잘 될 친구입니다. 아 여기 창래씨는 나이가 동갑이니까. 다 미래가 초망되는 친구예요. 저어랑 동갑임에도 불구하고 저어보다 몸과 마음이 다 성숙하지요. 오묘야 오묘야. 아니에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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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물론 두 분의 무대 위에서 라이브까지 하시면서 춤을 추시느냐는 정말 힘드시겠지만 오늘 저희는 너무 기쁘잖아요? 네. 네. 앞으로도 수고 좀 부탁드린다고 한 박수 말해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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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